수타닛파타는 부처님의 원음을 잘 보존하고 있는 그러한 경제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의 행복도량 대구구령사주지 도율입니다. 오늘은 수타닛파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타닛파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불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타종교, 캐톨릭, 그리고 개신교, 그리고 이슬람 종교보다 역사가 훨씬 더 깁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봐도 500년 이상 저희 불교가 4대 종교보다 역사가 훨씬 더 길죠. 그리고 불교의 또 두 번째 특징은 창조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없고 세 번째 창조주가 없기 때문에 창조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나 맹목적인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다른 특징은 교주가 살아있을 때 가장 많이 이렇게 번창한 종교가 바로 우리 불교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카톨릭이나 개신교, 무슬림들은 교주가 살아있을 때 그 교세보다 나중에 교주들이 사후에 교세가 점점 더 확장했지만 우리 불교는 부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그 인도 지방에서 인도 특히 동북부 지방에서 굉장한 세력을 펼쳤다는 것이 불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근거로 해서 수타니파타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타니파타는 고대 경전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오래된 경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원음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수타니파타의 특징은 우리에겐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중국으로 이것이 바로 이렇게 전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전해졌을 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른 데에 전해졌죠. 그래서 수타니파타의 원형이 중국에 가서 변형되어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수타니파타의 특징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타니파타는 어떠한 설법보다 시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로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시가 1149개의 시 문구로서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수타니파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무수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 이게 바로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문구들이 가장 많은 차질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무수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은 출가를 하라는 겁니다. 출가를 해서 사문으로서 혼자서 이렇게 묵묵히 해탈을 찾아서 그리고 혼자서 길을 걸어가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타니파타의 또 다른 특징은 전문적인 용어가 적어서 굉장히 소박하게 누구나 읽어도 알 수 있도록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언이라든지 연기라든지 이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현실 실상세계에 있는 그대로 소박한 말을 써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나 소박하기 때문에 밑에 깔려있는 저변에 깔려있는 그러한 의미 파악이 조금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타니파타의 특징은 이와 같이 불교의 최초의 오래된 경전 그리고 중국으로 전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1109개의 시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게 그러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 두 개의 고대 경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는 수타니파타고 또 다른 하나는 단맛바다입니다. 벚궁경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벚궁경은 단맛바다는 바로 이렇게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중국으로 전해져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서문과 39개의 품으로 벌써 구성이 되어져 버립니다. 지금 현재 수타니파타는 몇 개 품 이런 걸로 이렇게 안 나누어져 있죠. 왜냐하면 중국으로 가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중국으로 갔다면 수타니파타도 무슨 품 무슨 품 이렇게 나누어져 버렸겠죠.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불교인들에게는 수타니파타가 부처님의 원음에 가장 가까운 그러한 경전이 되겠습니다. 고대 두 개 단맛바다와 수타니파타 두 개가 있지만 하나는 중국으로 건너져서 벚궁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많은 오류와 중국화된 식으로 번역이 되어졌지만 이 수타니파타는 나중에 전해졌기 때문에 물론 중국말로 경집이라고 해서 나중에 수타니파타를 따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미 그때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러서 지금 현재 있는 원음 그대로 수타니파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더라도 수타니파타는 부처님의 원음을 잘 보존하고 있는 그러한 경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맛바다는 말씀 나온 김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단맛바다는 서문과 39개의 품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주요 내용은 뭔가 하면 맹 비슷합니다. 폭력과 애욕 등을 멀리하고 삼보의 기회라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해서 덕을 많이 쌓고 그리고 이제 깨달음을 얻어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벌써 삼보께 기회하라는 말이 들어갔다라는 자체가 고대 경전으로서 없어야 될 말이 삽입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고대 경전 두 개 수타니파타에는 어디에서나 삼보에 기회하라 이런 말이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법구경은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화되어서 이렇게 삼보에 기회하라는 그러한 뜻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수타니파타의 의미, 뜻은 뭔가 하면 수타하고 니파타의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수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이죠. 빨리 옵니다. 수타는 빨리 옵니다. 그리고 산스크리토로는 수트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 말의 묶음이란 뜻이 됩니다. 그리고 니파타도 똑같은 모음, 부분이라고 하는데 한문어로는 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타니파타가 중국에서 나중에 번역이 되었을 때 경집으로 번역이 됩니다. 원은 그대로 수타니파타. 그래서 말의 묶음, 그리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묶었는 경전, 이런 뜻이 바로 수타니파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타니파타라고 하지만 수타니파타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그러면 그때 수타니파타가 도대체 어떠한 말로 적혀졌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인도 동북부 지방에서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왕사성이 있던 마가다국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도 중 동북부 지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또 빨려로 법을 살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인도 동북부 지방에 바로 마가다국과 그리고 빨리여, 이렇게 코살라국, 부처님 당시에 16개국이 이렇게 지도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렇지만 부처님이 활동하신 주 무대가 바로 인도 동북부 지방이기 때문에 아마 수타니파타는 마가다국 언어나 빨려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두 개의 거대 문명이 있었죠. 하나는 인더스 문명, 하나는 겐지스 문명입니다. 그래서 인더스 문명이 고대 인도 문명의 발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더스 문명을 만든 민족이 누구냐 하면 바로 드라비다족입니다. 드라비다족인데 이 드라비다족은 피부 색깔이 조금 끊습니다. 끊고 약간 곱슬머리의 이러한 사람들이고 나중에 아리안족들이 쳐들어와서 바로 이러한 인더스 문명을 전부 파괴하면서 이 문명이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바로 이 서쪽의 인더스 강에 있는 쪽에서 바로 이 동쪽 겐지스 강 쪽으로 문명이 이동을 하는데 이 아리안족들에 의해서 바로 피부색이 좀 하얗게 왜냐하면 아리안족들이 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혼혈이 많이 생김으로써 이 겐지스 강 유역에서 발전된 문명의 사람들은 아리안족이다. 아리안족에 피가 섞였기 때문에 피부가 조금 좀 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바로 인더스 강, 바로 인더스 밸리에서 바로 발견된 그러한 5천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천년 전이죠. BC 5천년 전이니까 BC 5천년 전에 발견된 바로 요가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최초로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명상을 하기 시작했느냐고 하면 모든 학자들은 이거 이전에 발견된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5천년 전, BC 5천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해서 약 7천년 전부터 우리 인간들이 명상을 시작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을 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나란 누군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 시기가 바로 7천년 전에 요가를 통한 이 석판이 발견됨으로써 우리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숫다, 닛받다는 여러가지 특징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이제 슬하신 것을 또 다른 경우로 이제 만들어지죠. 그것이 바로 언제냐면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1차 길집에서 바로 이루어집니다. 이 1차 길집은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집단적인 암송에 의해서 바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언제 어디서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소와 그리고 누구에게 이제 이러한 말들이 들어감으로써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상세하게 전하고자 직접적으로 전하고자 노력을 했던 그러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1차 길집이 있고 난 이후에 약 100년 뒤에 2차 길집이 이루어집니다. 그 2차 길집은 주로 다루는 게 바로 계율에 의해서 다루어집니다. 부처님 100년 후, 인멸 100년 후에 바로 부파불교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파들이 이제 그 전까지는 100년 전까지는 하나의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진리로 믿었다면 이제 100년 후부터는 많은 사상적인 발전이 오고 특히 계율에 의해서 이러한 발전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들이 많이 갈라지면서 바로 부파불교 시대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때 2차 길집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계율, 한 가지 예를 들면 부처님 당시에는 오후 불식입니다. 그래서 12시가 넘으면 공량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하루가 너무 길다 보니까 오후가 조금 지나도 밥을 먹도록 하자. 이러한 심사 논의를 거쳐서 주로 이 계율에 의해서 먹는 문제 그리고 소금을 가지고 다니냐 되느냐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러한 계율에 의한 심리를 했는 게 바로 2차 길집이 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참 중요하죠. 2차 길집에서 부파불교가 시작된 것도 먹는 문제로부터 사실상 시작이 되었고 많은 파로 갈려지고 그리고 2차 길집 또한 이 계율에 의한 심의를 거침으로써 2차 길집에 의해서 거의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길집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BC 250년대 아시오카왕 당시입니다. 제 방송 찬다시오카와 다르마시오카와 다르마시오카 그것을 참조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지금 찬다시오카와 다르마시오카 그 화면 나가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잘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3차 길집은 아시오카왕의 스승인 바로 모깔리프다디사 그러니까 우리 대성불교 경전에서는 마하대와와 천명의 승료로서 이제 구전 문자에서 이제 구전으로만 전해오던 암송을 하던 이러한 시대에서 바로 문자로 표기가 되는 이러한 시기가 바로 3차 길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경전은 그렇게 3차 길집 이후에 바로 아시오카왕이 마인다와 그리고 자기 딸 상가미타를 스리랑카로 보내죠. 그래서 그 스리랑카에서 스리랑카의 알루위아라라는 절에서 이러한 폐역경으로 세계 최초의 경전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길집을 통해서 이제 수타니파타와는 다른 또 다른 형태의 경전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타니파타는 부처님의 원음 고대에 있는 그대로 부처님 원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구전에서 문자로 적혀지었기 때문에 이전의 수타니파타와는 다른 어떠한 새로운 형태를 띈 그러한 경전이 생겨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파불교 시대를 그치면서 대성불교가 이제 BC 1세기부터 해서 AD 5세기까지 그러니까 약 한 600년 동안 이제 쭉 발전을 하는데 대성불교의 특징은 뭔가 하면 경전을 직접 만들면서 이 대성불교는 발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웃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대성비불설이다. 대성불교는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대성비불설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경전을 직접 만들어내는데 지금은 이제 대성불교도 대성비불설이 아니다. 그것은 직접 이 경전을 대성불교에서 만들어냈지만 부처님의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서서히 학계에서도 조금씩 대성불교를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성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으로 하면 불자님들이 전부 다 아시는 반야신경, 화환경, 천수경, 건강경, 지장경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이러한 경전들이 중국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적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성비불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더라도 그 내용에는 부처님의 말씀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불설로 하면 안 된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같이 이렇게 받아서 적었다. 그래서 비불설은 아니다라는 게 요즘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406번에 나오는 시를 한 굴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욕망에는 필경 불행이 따른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이 욕망의 세상을 거부해버린 그 행복을 만끽하면서 나는 부지런히 노력하여 나아갈 것이다. 그지없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아주 이렇게 수타니파타는 일반적인 평상적인 용어를 씁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욕망을 거부한 그러한 상태를 이렇게 나는 계속 따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지없는 나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집착이나 애혹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부처님 니가에도 보면 항상 나오죠. 싫어하는 마음,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염호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면 이어가는 마음이 생기고 이어가는 마음이 생기고 나면 바로 해탈열반으로 간다. 이렇게 일반적인 언어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바로 수타니파타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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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